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남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2020년, 빛나는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의 수학 커리큘럼, 수학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남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고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고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쌤의 제자들도 있을 거죠. 2020년에 또 우리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고 쌤이 또 뉴 버전으로 촬영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를 처음 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남혜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수학 커리큘럼 안내를 하겠습니다. 쌤이 오프라인에서요. 수학 1등급 제조기라고 하는 별칭을 얻고서 온라인으로 런칭을 할 때 그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수학 1등급 제조기라고 하는 슬로건이 있고요. 최근에 내신의 여왕이라고 하는 되게 좋은 이런 슬로건을 저한테 또 친구들이 많이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여왕이다. 수학 1등급 제조기다. 이런 멘트를 한번 달아봤고요. 이제 고1, 2 수학 전문으로 런칭을 하면서 연속 7년째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생님의 어떤 그 프로필은 온라인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재라든지 이런 거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평 중에서 우리 친구들, 선배들, 언니, 누나, 형, 오빠 이런 선배들이 쌤의 강의를 듣고 어떤 평가들을 해줬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수강평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좀 갖고 왔는데 개념 맛집이다. 이런 어떤 수강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밥그릇에 밥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것을 하나씩 떠먹여 주듯이 개념을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수강평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를 준비하거든요. 정말 꼼꼼하고 완벽하게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지도를 하려고 그렇게 좀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알아주신 제자여가지고 선생님이 그 수강평을 좀 갖고 왔고요. 참강의, 참교제, 참스승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지금 2020년 또 새롭게 선생님이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 될게 이렇게 좀 다짐도 하고 나도 이렇게 딱 다짐을 하면서 새롭게 2020년을 시작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강의, 참교제, 참스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이제 남해양 수학 커리큘럼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3업. 3단계 커리큘럼이에요. 꿀커리. 꿀커리인데 내신과 수능을 한방에 잡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좀 탄탄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그 단계는 첫 번째 1단계, 2단계는 개념 강좌예요. 스피드업, 파워업. 세 번째 단계 가시면 스킬업이고요.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 이 서술형 특강은 스킬업이랑 플러스해서 내신 직전 대비 강좌입니다. 자, 강좌 명을 한번 읽어보는데 강좌 명에 선생님의 강의의 어떤 특징점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스피드업은 개념 강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념의 빛을 달다 확실한 선행이에요. 개념의 빛을 달아줄게. 확실하게 선행해보자. 자, 이런 의미의 개념 강좌예요. 두 번째는 파워업. 개념 강좌예요. 그런데 색깔이 좀 달라요. 완벽한 개념. 자, 개념을 플러스하자라는 거예요. 개념의 개념을 더 더해줄게. 우리 완벽하게 개념을 완성해보자. 자, 이런 단계가 두 번째 단계. 파워업 단계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막 봐야 되니까 직전 대비. 실력이 향상돼. 막판에 우리가 끝물에 실력이 확 향상돼서 시험을 잘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이 향상되다. 내신 직전 대비. 스킬업.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 우리 서수령을 또 많이 시험을 봐요.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시험에서 따로 서수령 평가를 따로 보기 때문에 서수령 특강. 서수령만 정말 연습하는 그런 강좌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렇게 3단계 꿀컬인데 그럼 하나하나 궁금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스피드업이랑 파워업이 둘 다 개념 강좌인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나요? 두 개가 다른 점이 뭔가요? 자,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내신 수능 한방이잖아요. 369, 11월 학평 대비 특강이 또 있어요. 이거는 3월, 6월, 9월, 11월에 전국연합학력평가라고 하는 모의 수능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또 공부를 안 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또 막 막대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특강 강좌로 선생님이 대비해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모의고사까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까지 선생님이 특강 강좌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스피드업이랑 파워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2. 자, 이 개념 강좌는요. 첫 번째 스피드업은 개념에 빛을 달아줄게. 확실하게 선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숲을 보는 선행이에요. 우리가 이들아 수학 공부는 있잖아. 한방에 끝내기가 힘들어요. 한방에 끝낸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보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복습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개념도 한 번 끝내고 다 문제풀이 싹 가가지고 그냥 문제풀이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개념을 공부하고 문제를 간다 하더라도 개념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피드업 강좌는 개념 첫 단계입니다. 숲을 보는 선행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우리 친구들을 1년, 2년, 3년 쭉 끌고 가면서 내 새끼들, 내 아이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할 때 그럴 때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6개월 분량에 예를 들어 수학상, 수학하, 수학원, 수학투,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한 교과들, 확률과 통계 이걸 내가 끝내고 싶은데 단기간에 끝내고 싶어. 나는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의 뼈대를 잘 세우고 개념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잘 알아보고 싶어.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게 되게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선행을 하게 되면 앞부분 개념 조금 공부하다가 문제풀이 가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앞부분만 공부하다가 학기 맞이해버려. 그 뒤에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되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4주 안에 한 학기 분량을 개념 뼈대를 잘 세우면서 끝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스피더 개념 강좌가 개설이 된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개념을 내가 뼈대를 세워드려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9종의 교과서 개념 뼈대를 세우고 개념을 적용하는 예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공식이 유도가 됐다면 그 과정을 증명하고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전체의 숲 한 교과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며 그들의 어떤 유형은 어떤 문제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다져주는 그런 개념 강좌가 스피드업이에요. 얘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단기간 동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의 뼈대를 잘 세울 수 있어요. 이런 단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초강추 개념 맛집이라고 하는 파업 강좌에 넘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는 개념의 개념을 더하는 플러스하는 강좌에요. 교과서 개념은 물론이거니와 기출이 중요하죠. 내신 기출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등등 해서 그런 기출에 출제자가 원하는 어떤 심화적인 개념 뿌리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쌤이 꺼내서 개념으로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얘는 어떤 참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쌤의 노하우로 정리를 해주는 개념 그래서 얘는 필기 노트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겁니다. 쌤이 다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좀 무겁습니다. 문제 자체도 예제 문제가 개념을 바로 적용하는 예제라기보다는 다 기출 문제에요. 그래서 단원 통합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드업에서 숲을 잘 세웠죠. 그럼 이제 실제로 내신 기출 문제들 보시면 한 단원에서 한 번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문제가 여러 단원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거를 잘 해결하려면 위에 스피드업 강좌에서 뼈대를 잘 세워놔서 어 이 단원과 이 단원을 섞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돼요. 그게 파워보면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 안에서 개념을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다 기출 문제다 보니까 모의고사 기출 내신 기출. 자 이런 문제들로 예제 그 다음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단원 종합 문제에 서술형 문제까지 해가지고 문제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워업은 제가 말씀드렸죠. 초강추 개념 맛집 개념을 여기서 비로소 아까 숲을 잘 세워놨다면 여기에 삐곡하게 살을 채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바로 보라고 그렇게 탄탄하게 개념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얘는 그래서 한 교과당 보통 40강에서 50강 강수가 길 수밖에 없죠.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다뤄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수가 길게 무겁게 여러분들 학기까지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스텝 1 스텝 2가 개념 강좌인데 우리 1학년 친구들로 이 영상을 같이 보니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이 특별히 LMS 퀴즈가 있어요. 이건 이제 스피드업 강좌에는 강의를 하나 이렇게 클릭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 강의 내용에 해당되는 걸 잘 이해했는지 강의가 끝나면 바로 옆에 LMS 퀴즈가 있어. 그 퀴즈를 딱 클릭하면 문제가 떠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고 답을 웹상에 체크하면 채점이 돼서 나와요. 이건 내 실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퀴즈 프로그램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 수학 상하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파워학 같은 경우 수상 하에는 교재를 이제 구입하시면 선생님이 기출문제 워크북을 또 드립니다. 1학년 친구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업이랑 파워업 개념 강좌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내신 직전 대비 올 건데 그 전에 먼저 이 아이들의 교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표지만 선생님 가져왔어요. 근데 이 어떤 스피드업이랑 파워업의 개념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개념 구성 어떻게 교재 안쪽 개념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문제들은 어떻게 세팅됐는지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그 강좌의 e-book이라고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e-book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그 안에 교재 구성들이 쌤이 올려놨거든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스피드업이랑 파워업 자 전교과가 사실상 다 개강이 되어 있는데 2020년 빛나는 2020년 쌤이 새롭게 뉴버전으로 왜냐하면 2015 개정교과가 개정이 된 이후에 지금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걸도 쌤이 신유형으로 다 업데이트해가지고 새롭게 지금 다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에 오면 되겠죠. 내신 직전 대비. 이거는 사실 파워 강좌 선생님 개념 강좌 듣고 시험 보라고 하셨잖아요. 시험 보러 가셔도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프라인에서 우리 친구들 계속 끌고 갈 때 시험 바로 전에 한 3주 4주 남았을 때 그때 막 문제풀이 강 훈련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내 실력 테스트 해보고 싶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리되는지 알아보고 싶잖아요. 또는 앞에서 방학기간 학기 초반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진짜 막상 시험을 보기 전에 나의 실력이 되는지 체크해보고 싶잖아. 그래서 직전 대비 강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킬 업. 세 번째 스킬 업이에요. 시험 직전의 문제풀이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건 내신 문제 위주로 되어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중에 변형을 통해서 내신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 포함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대비용의 그런 문제들이고요. 난이도는 학급은 없고요. 최상, 상, 중급. 이 정도까지 선생님이 구성을 해서 주제별로 문제풀을 합니다. 그 주제에 맞는 개념을 짤막짤막하게 정리해요. 개념을 다 완성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그리고 다 문제풀이 강좌예요. 첨부 파일로 진행이 되고요. 서술형 특강은 이제 내신 직전 대비해 서술형 특강은 따로 또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 이건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서술형을 내가 잘 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서술형 특강 강좌가 개설이 되어 있어. 교과서 구종, 내신에 기출됐던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하고 단 하나도 틀리지 않게 여기는 변수를 써야 돼.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여기는 생략하면 안 돼. 이런 부분은 안 써도 돼. 이런 것까지 선생님이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만점각,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0.5점도 당하지 말라고 서술형 특강까지 해서 내신 직전 대비가 완성이 되면 3단계 커리큘럼까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3, 6, 9, 11월에 학력평가 대비 특강이 있는데 이거는 모의고사 시험을 위한 단기 특강이에요. 이게 선생님 모의고사는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가서 보는 거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딱 대비를 하고 가서 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문제에 적응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내신 문제랑 조금 달라요. 다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형의 문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 강좌는 4점짜리 최근 기출됐던 그런 5개년의 문제들 가지고 구성이 되고요. 모의고사형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주제별로 묶어놔요. 그 주제별로 그 기출 문제들을 나하고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을 보는 그런 눈이 뜨이게 됩니다. 4점짜리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2점, 3점짜리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강좌를 같이 하는 친구들은 4점짜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구성이 돼서 5강에서 7강 정도 3, 6, 9, 11월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보기 한 달 전쯤에 선생님이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력평가까지 여러분들 챙겨야죠. 그쵸? 선생님도 이거까지 딱 챙겨서 너희들 시험 잘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커리큘럼이 네, 선생님의 커리큘럼이 여기까지예요. 수학 커리큘럼이 간단해요. 3단계 커리큘럼, 스피드업, 파워업, 스킬업의 서수령 특강 그리고 학력평가 대비 특강이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2020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급함을 내려놓고 탄탄함을 무기로 두자입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거고 나 자신한테도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조급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시대에 살죠. 그치? 친구보다 잘해야 되고 남보다 잘해야 되고 이게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도 그래요. 삶을 살다 보면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나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은 너무 급하고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어차피 막판에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성공하면 되는 거죠. 막판에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느려도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시면 되는데 그 정말 중요한 건 탄탄한 거예요. 내공이죠. 내공. 나만의 실력. 내공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 탄탄함을 무기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0년 그 탄탄함을 너희들이 무기로 두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그 탄탄함을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노력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빛나는 2020년 함께 잘해봅시다. 커리큘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나하고 강좌에서 만나고 또 캐스트 영상에서 만나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 자주자주 만나도록 할게요.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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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